아직 아직 안 숨었다 빨리 숨어야 되는데 다랑이한테 안 잡히려면 잘 숨어야 되는데 좋았어 자, 이제 잡는다 여기도 없고 어디 숨은 거지? 잡았다 그늘 밀어달라고 이제 잭 형 잡으러 가자 잭, 어딨어? 오예, 안 잡혔고 3층으로 올라가 볼까? 우와 3층 오니까 더 좋아 오, 미끄럼틀도 있고 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군 자, 하나, 둘, 셋 이쪽도 미끄럼틀 이젠 여긴데 아지트다 기사님, 이쪽이에요 기사님, 이쪽이에요 엄마, 집이 너무 예뻐요 엄마도 너무 마음에 드네 너도 좋아요 엄마, 제 방 3층이죠? 신난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네, 엄마 우와 우와 진짜 좋아 우리 집, 우리 집 엄마 슈슈도 올려주세요 그래 슈슈도 올라가 볼까요? 슈슈 어서 올라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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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슈슈 여보 여보 내가 뭐 도울 일 없어요? 괜찮아요, 여보 맛있게 밥을 해줘야겠네 두루 엄마 장보러 갈 거야 슈슈 내려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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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으이쌰 여보 잘 다녀와요 여우 혼자 노니까 심심해 방 구격이나 해봐야지 뭐야? 또 누구야? 어? 그냥 나 또 올라왔어 어? 깜짝이야 뭐야? 여기 놀이집이라고 심심해 뽀로로 꼬마야 잠깐 비켜주겠니? 으쌰 으쌰 네? 심심하다 뭐지? 꼬네 롤루 으쌰 아빠 루루 방 정리해야 되니까 아래 내려가서 놀래? 네 아빠 그래 심심해 롤루 롤루 어? 아까 그 친구네 얘 난 루루야 너 나랑 같이 놀래? 그래 난 질기야 내가 밀어줄게 이제 우리 루루가 잠을 잘 자겠지? 뽀로로 정리 다 됐어 으쌰 낚시대도 챙겨서 롤루 빨리 와! 빨리! 거기도 여력 거기 소러어!!!! 으앗 ... ... 크... 으앗 으앗 양아, 천천히 가. 루루아빠랑 낚시 갔나보네. 양아, 천천히 가. 여보, 이제 밥 먹을 거니까 빨리 들어와요. 네. 엄마 요리하는 동안 여기에서 놀아. 루루, 동생들 데리고 빨리 와. 구워볼까? 우와, 아줌마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그래. 루루루루. 여보, 내가 왔어요. 짜잔. 잘 먹었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당연하죠. 이것 좀 봐요, 여보. 자, 구워볼까요? 여보, 식기 전에 어서 먹어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맛있다. 근데 뽀로로는 어디 갔나? 생선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맛있는 코코아랑 쿠키 먹자. 손이 솜씨가 takes της sini homeschool operator 여기로 많이 먹고요. 코코아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오, 맛있어 치, 동생들도 나눠줘야지 알았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여보, 씹기 전에 어서 먹읍시다 네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